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엄마 손을 잡고 같이 시공창을 탈출하는 그런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암에 걸려 죽다 살아난 어머니가 시공창 탈출을 하겠다며 황혼이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생각했습니다. 저랑 같이 갑시다 어머니! 원재, 엄마가 갑자기 황혼이원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탈하는 거 정말 죄송한데 여러분들의 조언이 꼭 필요해서 여기다 글 써봅니다. 부디 너른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려요. 일단 저는 남동생 직장인이고 여동생 대학생이 있는 평범한 30대 직장인인데요. 바로 오늘 저녁 식사를 하던 중에 저희 어머니가 정말 갑자기 막 엉엉 울면서 아버지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요. 하...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좋은 곡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라는 사람은 늘 그랬습니다. 제가 뭐 명절이나 생신 등 집을 찾아가거나 통화할 때는 물론이고 아니 자식들 빼고 어머니와 단 둘만 있을 때도 늘 언제나 항상 당신 친구 아들 딸 자랑을 엄청나게 해댔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부터 그랬는데 아침 밥 먹을 때도 그랬고 저녁 밥을 먹을 때도 그랬고 그냥 밥을 먹을 때마다 늘 친구 아들과 성적 비교를 당했고 대학교 때는 학점 비교 직장에 들어가서는 연봉 비교 30대가 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동생들을 보면서 당신 친구와 당신 친구 딸이 얼마나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지 그러면서 니들은 뭐냐 이런 소리를 해대요. 어머니가 아무리 말려도 소용이 없고 대리 나는 부모님 없이 고아로 자랑은 그 아픔 때문에 내 새끼들은 그러지 말라고 정말 열심히 투자까지 뛰면서 말이야 사교육을 시켰는데 이거는 뭐 명문대도 없고 대기업도 없고 아무것도 이런 게 없어. 그래 나는 평생 이대로 속이 썩은 상태로 살아가겠지. 너희들 때문에. 이러면서 대리에 화를 냈습니다. 그래도 저와 둘째는 당신께 항상 죄송한 마음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비록 규모는 적은 회사지만 나이에 대비해 많은 연봉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반드시 해외여행을 보내드리면서 당신들 취미생활이나 용돈 등 부족한 게 없게끔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이 안 차겠지만 그러다 최근 저희 동생이 정신적 충격을 크게 받는 일이 생겨서 우울증 약을 복용 중이라고 엄마와 저에게 울면서 털어놨고 당연히 어머니와 저는 그 이후 매일매일 둘째 상태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와중에 바로 오늘이죠. 아버지가 또 저녁 식탁에 앉자마자 바로 친구 아들 자랑을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드디어 폭발을 해버린 저희 엄마. 야 이 미친 인간아 내가 이제 도저히 못 참겠다. 왜 내 목숨보다 귀한 내 새끼들이 맨날 이렇게 지들 아버지한테 상처를 받아야 되냐. 당장 이혼해라.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엉엉 우셨어요. 사실 최근 저희 엄마 몸이 너무 약해지면서 제가 본가로 들어와 회사 출퇴근하는 상태이고 아버지의 비교하는 말을 매일 감내하고 살고 있지만 그래요. 평생 죽을 때까지 바뀌지 않을 당신을 떠올리면 숨이 탁탁 막혔거든요. 아무리 이직을 하고 연봉을 올려도 소용이 없고 나는 영원히 부끄러운 자식이니까요. 그런 사람입니다. 친구 아들 딸내미 토익 점수는 알지만 제 취미나 특기 꿈은 단 한 번도 물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하튼 어머니의 고함에 아버지는 황당해하며 아니. 아 물론 애들한테 조금 관심이 없는 거. 그건 나쁜 거지. 근데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지 않아. 어? 내가 말이지 평생 고생을 하며 가족들 건사를 했는데 감히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냐? 등등등. 이런 핑계를 대며 소리를 지르고 저희를 바라보는데 이제는 저도 엄마도 동생들도 모두 지쳤어요. 아니 벌써 이미 지쳤고 마음도 다 떠난 상태죠. 다만 저희 엄마 몇 년 전 항암이 끝난 뒤에 많이 쇄약해진 상태이고 또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빠랑 결혼하는 사람이라서 사회생활 경험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참고 사셨던 모양인데 이젠 뭐 다 끝난 거고 또 이미 몇 차례 사업부도 때문에 재산 다 말아먹고 어머니와 나눌 재산이 없는 그런 아버지를 대신해서 저랑 둘째가 엄마의 생활비를 다 대드릴 생각입니다. 물론 막내 학비도 마찬가지죠. 엄마는 차라리 내가 국어를 해서 먹고 살았음에 살았지 더 이상 너희에게 상처 주는 꼬라지는 못 보겠다 이렇는데요. 이대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합의 이혼을 하든 이혼소송을 하든 진행을 하는 게 맞을지 여러분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정말 혹시나 저도 너무 감정을 앞세우는 게 아닌가 해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직 모르겠어요. 쓴이 엄마는 바로 그런 사람이랑 살아서 아픈 겁니다. 그러니 아버지는 당신 친구 아들 딸들과 살라 하시고 쓴이 가족은 살포시 빠져주세요. 그럼 다 해결돼요. 2번 아이고 자식을 비교하는 인간이 지 마누라 비교질 안 했을까? 얼른 탈출하세요. 그게 어머니와 쓴이가 사는 길입니다. 물론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다 죽어요. 거기 있다가는. 3번 내 친구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비싼 차도 사주고 강남아파트도 사주더라. 이렇게 한번 말해보세요. 뭐라고 하는지. 저렇게 남들이랑 비교한다고 자기 삶이 뭐 달라지는 게 있나? 결국 자식들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나 주고 깎아내리는 거지. 자존감들. 이거는 뭐 애비가 아니라 원흉이네 원흉. 4번 쓴이 엄마가 아픈 원인이 바로 아빠예요. 그렇기에 계속 같이 산다면 얼마 안 있었으니 엄마는 영원히 절대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에 가실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5번 당신의 이기심과 못 배움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까지 병들게 만들어버렸네. 사람은 안 변합니다. 특히 저런 사람은 더더욱 안 변하죠. 얼른 이혼 아니지. 쓴이 엄마를 구해드리세요. 제발. 6번 이런 부모 같지도 않은 아비 밑에서도 자녀들이 삐뚤어지지 않고 잘 자란 거 이건 오직 하나죠. 바로 쓴이 어머니의 희생과 헌신 덕분입니다. 보아하니 쓴이 어머니 우리 언니 또래 정도로 돼 보이는데 그 긴 시간 남편 입에서 나오는 저 미친 소리 때문에 자식들 상처 입을까 노심초사하다가 암에 걸린 겁니다. 그러니 이제라도 어머니 마음 편하게 해드려요. 남편한테 정 떨어지면 같이 밥도 못 먹습니다. 졸혼이든 이혼이든 어머니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나눌 재산도 없다면 그냥 어머니 모시고 와서 작은 전세라도 얻어가지고 같이 살면 되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 지 친구 아들 자랑하면서 지 혼자 알아서 살라 하고 어? 7번 그래 이제 뭐 고독사 당할 일만 남은 건가? 그런 건가? 그렇구만 8번 반드시 이혼해야죠. 이런 말 하는 거 좀 그런데 이혼 안 하잖아요. 암도 재발합니다. 그러니 이 셋이 똘똘 뭉쳐가지고 반드시 꼭 이혼시키세요. 그리고 친구들 아빠와 비교를 좀 해줘요. 거짓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내 친구 아빠는 전문직에 억대 연봉이 넘어서 내 친구는 맨날 백수로 쳐놀아다 골프치고 명품 끌고 외제차 끌고 다니는데 그리고 결혼할 때도 비싼 아파트 사주던데 아빠는 뭐 했어? 사업한답시고 집안재산 말아먹은 거 말고 뭐 있냐고 이렇게 질려준 뒤에 엄마 데리고 탈출하세요? 만약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을 할 거고 또 소송 기간 동안 마주칠 때마다 다른 아빠들과 비교할 거라고 협박을 해요. 쓰니 서른 넘은 성인이잖아요. 근데 뭐가 무섭습니까? 왜 고민을 해? 9번 제목에 갑자기라고 쓰셨는데 이거 절대 갑자기 아닙니다. 수십 년을 참고 또 참고 암까지 걸려도 참았던 게 이제는 아픈 자식을 건드리니까 그게 빵 하고 터진 거죠. 나를 때리는 건 참아도 새끼 때리는 건 못 참거든. 그게 엄마지. 후기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 앞서 먼저 그동안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것보다 내 상처만 생각을 했다는 걸 알게 되어 진심으로 반성할 수 있었던 점 또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사실 저희 아버지 옛날에 일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서 왼쪽 시력을 잃었고 또 손가락 절단으로 인해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요. 그래서 같이 밥을 먹을 때마다 그 손가락이 자꾸만 눈이 들어와서 자식인 저희는 당신 소원을 못 풀어드린 그런 죄책감을 늘 가지고 살았어요. 가스라이팅이네요. 하지만 울면서 이혼하자는 어머니한테 어 이거 평생 죽을 고생했더니 고작 이딴 얘기나 들어야 되잖아 내가 어 그래 이혼하자 이혼해 근데 사업 망해가지고 생긴 빚은 전부 당신이 가져가라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모습에서 그나마 남아있던 점과 죄책감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집이고 차고 나발이고 다 날아가기 일보 직전이고 네 그래요 좀 있으면 신용불량자 되겠네요. 그냥 너무 허무하고 제 몸속에 흐르고 있는 이 반쪽의 피를 부정하고 싶어서 지금 죽고 싶은 심정이에요. 하지만 이런 죄가 죽어버려도 아버지는 제 탓을 하겠죠. 그리고 이런 와중에도 저희 어머니는 또 울면서 아이고 이런 집에 태어나게 만든 내가 죽일 년이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하세요. 여하튼 여러분 덕분에 지금 여러 변호사 사무실에 상담 예약 다 했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돈, 시간, 노력을 써서 반드시 엄마와 저 그리고 동생들까지 이 귀지같은 시궁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 겁니다. 반드시요.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와 씨 엄마뿐만 아니라 진짜 온 가족이 다 힘들었겠다. 아침 저녁으로 밥 먹을 때마다 저 지랄하는 거 이걸 도대체 어떻게 참은 거야 이 고통을 2번 쓴이 아빠는 이혼해도 본인 잘못 절대 모를 겁니다. 결혼 한번 잘못해가지고 지금 봐봐 도대체 몇 명의 인생을 조지고 있는 거야. 3번 그런데 눈이랑 손가락 잃어가며 키운 결과가 고작 이런 거라면 쓴이 아버지 인생도 참 불쌍하네. 내 댓글 눈이랑 손가락 잃어가며 자식들 키웠다고 해서 지 멋대로 말하고 상처 줄 수 있는 권한은 없는 겁니다. 뭔 소리세요? 2번 본인 희생의 결과가 사업을 말아먹은 거고 그 화풀이를 가족들한테 하는 거면 좋은 소리 못 듣죠. 그리고 이 일도 마찬가지야. 천벌받는 거지 뭐. 3번 시력과 손가락 잃은 거 물론 안타까운 일이야. 근데 그게 자식과 아내를 죽여도 되는 이유는 아니죠. 뭔 소리야? 물론 이 사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저도 어릴 때 비교를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다른 비교를 안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했다는 게 아니고 어릴 때 그러니까 10살 이럴 때 명절이나 그런 날 친척들이 모이잖아요. 하필 제 또래 사촌들이 너무 많아. 외사촌도 그렇고 고모 쪽도 그렇고 친사촌도 그렇고 저랑 한두 살 차이 동갑내기 남자 사촌들이 다 합치면 한 대여섯 일곱 명대입니다. 제 키가 제일 작은 거예요. 제가 제일 작은 거야. 같은 나이인데. 맨날 모일 때마다 자 둘이 사봐라 둘이 사봐라 이러면서 막 키 재고 저희 부모님은 속이 썩는데 또 대놓고 말은 못하고 또 저는 저대로 상처가 되고 어른들은 그거 보고 하하하 웃는데 별거 아니라는 듯이 물론 저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건 아니겠죠. 자기 새끼 자랑하려고 그런 거겠지. 그게 진짜 꽉 차박혀가지고 짜증이 났는데 중2 때 대역변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중학교 2학년 때 1년 동안 제 키가 22cm인가 큽니다. 1년 동안. 그때 무릎 밑에 정강이뼈하고 무릎 사이에 쏙 들어가는 데 있죠. 여기가 너무 아픈 거야. 관절이 찢겨 나가는 것처럼 아픈 겁니다. 한참 동안은. 그게 이제 성장통인데 그때는 그런 걸 모르잖아요. 몰라가지고 아파가지고 도저히 안 돼가지고 엄마 아버지한테 얘기했더니 병원 가니까 성장판 그거라고 좀 있으면 괜찮다고 우와 키가 쑥쑥 크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 역전을 해버리니까 그 뒤로 그 말이 쏙 기어 들어가. 하지만 뒤끝이 있는 저희 아버지는 어 그 둘이 서봐라. 그랬다고. 복수했죠. 감사합니다.